011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은, 는 동사 및 종속회사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CNT, 건자대, 에너지사업 및 페노류도체 제조, 특수합성고무, 항만운영, 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합성고무 제품에는 sb아어, 비아어, nb아어, 레이텍스 등이 있으며 합성수지 제품에는 ps, abs, eps, ppg 등이 있고 정밀화학 제품에는 노화방지제, 가황촉진제 등이 있음 기타 사업부문 품목으로는 전자소재, 스팀, 임대료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6년 12월 합성고무 제품과 합성수지 제품 등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금호개발, 주, 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함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금호 pnb화학, 주, 및 금호개발상사, 주, 금호 tnl, 주, 등 국내 기업과 해외투자지주회사인 금호 페트로홀딩스 유한공사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문별로는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부문, 정밀화학부문, 전자소재 슬래시 cnt부문, 건자재부문, 에너지부문, 페노류도체부문, 항만운영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정밀화학부문의 성장에도 엔비라텍스의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로 합성고무 부문이 위축된 가운데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 감소로 abs 등의 수요가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규모 축소 대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하였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수요 부진이 예상되나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5월 17일 12시 20분 기준 장중 금호석유의 시가총액은 3조 83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금호석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위 입니다. 금호석유의 상장 주식수는 2931만 4300열도 주입니다. 금호석유의 액면가는 5천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금호석유의 퍼은 4.22배 이고 추정 퍼은 8.00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24.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만 10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만 86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만 1017원이고 추정 eps는 16650원 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63배 20만 86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2%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5이며 목표주가는 17만 4333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 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422억원 24,068억원 11,477억원 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830억원 19,656억원 12,57억원 입니다. 금호석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54%이고 유보율은 3,322.53% 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결정 바보고요. 기다리고 와이크로 오신 추후에 남을 해 주시기czenia